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일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다소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최고 20mm, 남부지방은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황사먼지가 섞여 내리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도록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좋지 않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먼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